옛날에 이렇게 먹었었어요. 오우! 이야! 이거 뭐? 옛날에 이거 먹다가 이 빠진 적도 있었어요. 진짜로 그랬어요. 이 괜찮아요. 라미네이트? 여보세요. 라미네이트를 부정교합으로 한다면 어딨냐? 산돈을 생활해. 답답하시네. 정말. 나 진짜. 오, 소리 봐. 오, 소리. 이거 써요? 이거 써요? 이거 써? 이거! 무가 맛있어. 무가? 정말 맛있네. 맛있어요? 응. 우와. 그래? 연기하는 것 같은데? 내가 뭘 연기를 해. 지금 있잖아, 지금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길이 갔는데 딱 보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맛있어. 이거 맛있네. 오우! 무가 맵지? 맛있지? 제 스타일 맛있어. 그래, 오빠 약간 가식적이었어. 이거 중국 김치는 익어야 맛있거든. 이게 맛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익으면 또 맛있어요. 이게 매운 랩이 있어서. 찌양이가 얘기 좀 해주세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솔직히, 에지야. 솔직히. 매운데 맛있어요, 안 맛있어요? 맵지는 않은데요? 왜? 이상하네. 김치처럼 매운 게 아니고. 그래. 아니, 나는 매운 거를 못 먹거든요. 매워서 맛있는데? 너무 매워서 약간. 맛있네요. 몇 군만 만에 맛있고. 뭐 때문에 그런 거야, 뭐 때문에? 너무 매워. 야, 이게. 뭐가 그렇게 매워? 아니, 그런 거가 매워서 맛있는데? 너무 매워. 나는 너무 맛있는데. 야, 이게. 오빠 억지로 먹는 것 같아, 지금. 아니, 억지로 내가 뭐 먹냐고. 맛있다고. 아니, 맛있어서 먹는 게 왜 자꾸 그래, 너. 오빠, 억지로. 뭐, 이상한 애야. 아니야, 맛있어서 먹는 게 왜 이래. 아, 입맛이 달라. 맛있어, 맛있어. 눈빛이 버전 눈빛이야. 명란 누나 입에 고구마 좀 넣어드려요, 말 못하게. 아, 좋다, 좋다. 고구마는 내 차 안 좋아. 아, 진짜 살렸습니다, 예.